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어에 김지영이고요. 7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느라고 수고 많으니 하셨고요. 혹시 N수분들 아직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사설 모의고사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식 모의고사입니다. 듣기 포함시키세요. 왜 자꾸만 듣기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듣기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듣기 하면서 네가 하는 행동을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 풀세트로 해보십시오. 자 일단은요. 총평은 제가 문제 단위로 좀 얘기할게. 전반적으로 어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고 21번에서 24번부터 29번 뭐 이런 애들 있죠. 지금 제가 칠판에 썼던 요거. 요거는 제가 선별적으로 해설 강의를 찍었는데 무지막지하게 자세하게 잔소리하면서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제가 해놨거든요. 얘들아. 러닝타임 꽤 많이 나왔어. 제가 교육청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자꾸만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인데요.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제대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렸고 현실적 관점도 말씀드렸어. 저도 모르겠으면 저도 모르겠다고 얘기했고 야 난 이건 좀 너무하다 싶으면 너무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요 문항은 보시길 바라고요. 됐지? 참고로 21번에서 24번은요.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요기에서 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잔소리를 좀 해놨으니까 보세요. 해설 강의. 보세요. 쉬워도 제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가정하고 몇 가지 설명을 좀 다 해놨단 말이에요. 얘들아. 어쨌든 이번엔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너무 대충 읽고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나온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29번. 이거는 좀 별표. 어떤 문제죠? 얘요. 무조건 해설 강의 꼭 보세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무조건. 특히 너네들 중에 어보이드 고르고 틀리신 분들이나 익스프레스드 고르고 틀리신 분들은요. 문제가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와. 너는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문제 맨날 맞혔다 틀렸다 맞혔다 틀렸다를 맨날 반복할 거야. 이걸 일관성 있게 맞춰주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얘기들을 제가 아주 피토하면서 얘기해놨으니까 29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만 얘는 적정 난이도라고 봅니다. 딱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빈칸 문제의 31번부터 34번 중에서 31번과 32번은요. 단순 해석 점검용으로도 나온 듯한 느낌이 좀 셉니다. 크게 머리 쓰는 거라기보다는 단순 해석 점검용. 그러나 교육청 문제이긴 하지만 33번과 34번은 아주 나이스. 아주 얘는 평가운 스타일. 약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34번은 좀 너무했다 싶은 부분이 좀 있어. 빈칸 문장에서. only as good as 그 부분인데 그건 제가 솔직히 말해놨어. 나도 이건 잘 못했을 것 같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네가 해야 되는 구분들이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좀 보시라. 얘는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상급으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 얘는 좀 쉽게 나왔고요. 됐지? 자 그다음에 36번 순서 배열 문제 첫 문제. 아하 이거 전형적으로 나왔습니다. 패턴으로 나왔다고 얘들아. 제가 말하는 여기서 전형적 패턴은 뭐냐면 제가 맨날 순서잡입 최근에 순서잡입에 관련된 제가 뭐 이제 강좌도 시작은 했지만은 어중간한 구간에서 연결이 있었을 때 다 읽으면 그럼 분명히 잡히는 게 생긴다. A는 개무시하지 마시고 제대로 읽으시면 B, C 읽을 때 잡히는 게 생긴다. 그거 연습할 아주 좋은 문제가 또 출제됐습니다. 됐죠? 난이도 한 중정도? 그냥 평이한 정도의 난이도지만 이 정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놈의 37번이 저는 약간 좀 오바였다고 봐. 아 이거 좀 오바해. 정답률도 33%밖에 안 나왔어요. 미쳤죠? 순서 배열인데. 아 이건 좀 너무해. 그래서 저조차도 이거 순서 배열 37번 문제 풀었을 때 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얻어갈 것만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은 난이도 굉장히 높은. 38번과 39번은요. 그냥 평이하게 나왔어요. 심지어는 주어진 박스의 문장을 읽지 않아도 본문에 너무나 논리적인 단절이 크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정답이 튀어나오는 놈이 나왔고 정답률도 뭐 50%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6평보다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이 질문은 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게 6평과 좀 비슷한 빈칸의 흐름인 것 같기는 해요. 빈칸의 33번, 34번이 좀 어려웠거든 얘들아. 30%대 정답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6평하고 비슷한 현상이 이제 여기도 6평이 좀 쉬웠었거든. 21번만 제외하고 뭐 이런 거 좀 비슷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중요한 건 얘들아 매번 잔소리하는 것 중에 아니 왜 나는 시험장에서 이런 걸 잘 못했지? 아 왜? 해설강의 들으니까 알겠지? 왜지? 왜지? 왜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해설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맨날 하는 얘기. Which one?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가 애매했고 어디를 몰랐는지를 표시해 놓고서 한 해설강의를 통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잡아내시라고. 그게 중요하지. 자꾸만 왜 이랬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저는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왜냐고요? 뭔지 여러분들이 알죠. 어디가 애매했고 어디가 몰랐었는지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더 걸리는 건데 그게 어디였는지 네가 체크를 해놓으셔야지.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놓든지 하셔야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접근을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문항 단위로 고민을 접근을 하시길 바라요. 전체적인 이미지로는 도움이 될 게 아니니까요. 됐죠? 자 마지막. 역시나 이번 7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그렇게나 많이 부의 단어에서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울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확장이 일어나야 지문을 뚫어낼 수 있겠다. 또는 선지를 뚫어낼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게 또 굉장히 많이 나왔죠. 몇 개만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At the expense of. 뭐죠? 비용? 아닌 거 알죠. 희생. 코너스톤. 뭐죠 이거? 구석쟁이 돌? 얘는 기반. 주춧돌. 템트는 어떤 유혹? 그렇지. 부정적 유혹. 코인은 뭐였지 얘들아? 이거는 제가 부의 단어에 안 넣은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코인은 동전 말고도 단어를 만들다. 디스카운트. V 단어 있었지요. 할인하다 말고 누군가 노력을 깎아내리다. 무시하다. At best. 와 이번 시험에 33번과 34번 두 번 연속 개중이하게 나왔어요 얘들아. 최고로? 뭔 개소리야. 기껏 해봐야 해. 부정적 뉘앙스. 깔보는 뉘앙스죠. Can't for. 무언가에 책임을 지다. 또는 무언가를 설명하다. Compound. 와 미쳤죠. 이것도 이번에 모르면 큰일 날 수 있는 단어가 나왔죠. 작년 평가원에 나왔는데. 혼합하다 말고도 악화시키다의 부정적 뉘앙스를 알고 있었는지. Follow by. 제가 순서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A가 발생하고 D이어서 B가 발생하다. 순서. Suspect. 의심하다. 중요한 건 뭐뭐 읽거라 의심하다. 혹은 뭐뭐 읽거라 생각하다. 역시나 나왔던 거.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문항별 문항별 어떤 접근법 아니면 난이도 뭐 뭐 후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보시라는 게 너 진짜 이런 단어를 제대로 알고 봤냐고. 이런 데서 많이 걸려 넘어졌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바로바로 뚫리면 바로바로 가는 거고.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어에 어느 정도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곳곳마다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뭐 비단 교육청뿐만 아니라 뭐 평가하면 맨날 이럴 거고. 이런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단어의 확장은 좀 일으키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일이 막 이제 영영사전 찾아보고 이미지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진 않을 건 아니까 그건 좀 수업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7월 교육청은 뭐 전반적으로 문항별로는 이렇다. 그리고 단어가 굉장히 확장이 많이 일어난 게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설 강의를 보셔서 귀에 피가 나도 잔소리를 들으시라. 됐죠 여러분들? 네. 저는 이제 9월 평가원에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동안 진짜 열심히 하시고 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우리 마찬가지인 거 알죠 여러분들? 일단은 뭐 그건 그거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해놓읍시다 여러분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V영호 김지영이었습니다. V영호 김지영이었습니다. V영호 김지영이었습니다. V영호 김지영